우리 NC다이노스는 2차 6라운드에서 경성대학교 우한투수 공수빈 선수를 지명했습니다. 투구시 중심 이동이 좋고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 안정된 제구력을 갖추고 있는데요. 좌우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사용하며 특히 우타자 바깥쪽으로 꽂히는 꽉 찬 속구가 유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. 고등학교 때부터 선발투수로 출장하며 많은 경험을 쌓은 덕에 마운드에서 여유가 있고 경기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인데요. 운동 신경이 좋고 수비 기본기도 탄탄한 편입니다. 투수임에도 팀의 주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이 뛰어나고 교우관계도 좋다는 점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향후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선발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.